어휴, 잘 안 돼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 1회사! 튜터 1회사 독해 클리닉 개인과외 개인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 1회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시도하는 튜터 1회사는 영어도 개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 1회사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어도 개 클리닉 상위권 하이 레벨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세요. 1. 이기는 잘 되지만 정답이 자주 틀리는 학생 2. 완전한 해석을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학생 3. 부분적으로는 이기되지만 정체 내용을 정리하기 힘든 학생 4. 점수 결과가 불규칙한 학생 5. 독해 지문에 따라 이해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학생 6. 예전에는 필링으로 풀어도 정수가 좋았던 학생 7. 해석은 잘 이기되지만 필링도 부족한 학생 8. 필링은 있지만 작가의 의도를 타락하니 힘든 학생 10. 필링으로는 정답을 정리하기 힘든 학생 10. 해석도 어렵고 필링도 부족한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 11. 유추 인퍼런스는 잘 되지만 정답이 틀리는 학생 11. 주어진 글의 범위에서 자주 벗어나서 유추하는 학생 13. 포럼티베이팅 수업을 성공했던 학생 14. 유추 인퍼런스의 성공 비율이 불규칙한 학생 15. 독해 지문에 따라 유추의 성공 비율이 다른 학생 16.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 찾기에 어려운 학생 17. 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구독점이 자신 있는 학생 18.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학생 19. 시간 제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20. 독해는 잘 하지만 시간 제한적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 21. 해석은 잘 되지만 은유적인 내용이 가장 어려운 학생 21. 은유적인 내용에 알려진 사례가 떠오르지 않은 학생 23. 부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전체 내용을 은유하기 힘든 학생 24. 은유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이해가 어려운 학생 25. 어려운 은유적인 교훈이 이해하기 힘든 학생 26. 빈칸 문제의 정답 결과가 불규칙한 학생 27. 빈칸의 필요는 안서 찾기가 고정력한 학생 28. 빈칸 문제의 요령에서 안정이 안지 않는 학생 29. 빈칸에 대한 집중력이 불규칙한 학생 30. 빈칸 문제의 풀이 요령이 부족한 학생 29. 개인과외 가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30.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 상담전화 1644-3963 30. 카카오펜 채팅, 튜터 114 30.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30. 언제 어디서나 들고 가면 튜터 114 30. 명쾌한 해설 30. 너도 나도 튜터 114로 만점 도전